에너지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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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이렇게 푸시지 오! 이거 하소! 응 확인 됐어 누나 갔다 재훈아 너밖에 없어 니가 성경시켜야 돼 고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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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? 아빠랑 좀 도와줄까? 응 그래서 도리가 깊은데 뽑아 뽑아 아빠가 잠깐만 아 아 됐다 뽑았다 뽑아봐 세연아 마무리 됐다 뭐야 이거 뭐 에너지 전통 맞아? 응 반짝이야 뭐야 저거 반짝이잖아 뭐야 저거 그 밑에 또 뭐가 있어 뿌리가 돌 뿌리가 있잖아 지금 으쩔 으쩔 꼬마 반짝이잖아 됐어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줘 다이아몬드 켰다 이거 뭐지 그것도 엄마한테 갖다 줘 반짝이는거 좋아하거든 가자 엄마한테 뿌리가 잡고 있었네 그러게 아 재연아 저거 엄마한테 갖다 줘 저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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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이는거 가자 가자 빨리 손톱이에 뭐가 많이 땜는데 엄마 보여주면 돼 오랜만에 돌팠네 아 이거 엄마 안 갖다 줘 우리 거북이 집에다가 넣어 그것도 하게 그건 좀 큰데 그건 다음에 응 컷 해 컷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